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노입니다 오늘은 스타길드 정모 썰을 들려나려고 해가지고 네 우리 크로아 스타길드 정모 썰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아 이거 길드 관련 그런 내용이긴 한데 한번 유쾌하게 좀 풀어볼까 해요 어 그 저희가 정모를 이번에 했는데요 제가 인스타에 올렸듯이 저희 그 인스타에 올렸듯이 저희가 아예 고속버스를 빌려가지고 저기 가평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크로아 어 그 어딨냐 아 여깄죠 아 이렇게 빌려가지고 서울에서 가평으로 저희가 떠났어요 고속버스를 아예 대절해가지고 가평으로 아무튼가 갔는데 몇 명이 갔냐 저희가 190명이잖아요 공지방에 딱 띄웠죠 아 아 어 크로아 스타길드 고속버스 대절해서 고속버스 대절해서 가평으로 어 정모 갈려고 하는데 참석할 사람 미리미리 투표를 통해서 좀 인원수를 파악하려고 한다 고속버스 두 대 빌려야 되는지 한 대 빌려야 되는지 파악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한 190명이니까 100명 정도 하지 않을까 단절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0명 근데 결국 간 사람 30명으로 그래가지고 30명이 이렇게 출발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또 길마잖아요 그러니까 앞좌석에 앉아야 되잖아요 님들 저도 뒷좌석에 앉고 싶고 잘생기고 키 큰 남자랑 같이 앉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아 진짜 그 고속도로 하면 그 로맨스가 있잖아요 아 이번 연도요 님들 그동안 코로나로 너무 그거 했지 않습니까 최근일이에요 최근일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길마 옆에 앉을 사람 맨 앞좌석 앉을 사람 했더니 이 새끼들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삐졌죠 제가 그래도 제가 프로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못해서 앉은 앉은 애가 있어요 이거 일단 뒤에서 풀게요 야 닥쳐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 가평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이제 막 부산에서 온 사람 광주에서 온 사람 아니 심지어 제주도에서 또 왔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저희 질들 제주도 사람 두명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딱 가는데 30명에서 딱 가는데 또 이제 그거 해줘야죠 고속버스 안에서 그거 마이크 들고 아 그거 막 어 이제 곧 뭐 휴게소 오니까 다들 이제 내리 준비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어? 막 노래 부르고 스타버블 안 나올 수가 없죠 스타버블 라이브로 들려주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새끼 손 넘어가지고 뚜디뚜따 디지라 해가지고 저한테 디지게 맞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가고 휴게소 들려가지고 또 아휴 또 안 먹어 줄 수 없잖아요 소떡소떡이랑 이런 거 또 이제 와가지고 길마 누나 막 사주세요 누나 누나 현실로 누나 거린 거 들으니까 진짜 X같더라구요 그래도 어떻게 해 내 새끼들인데 사줘야죠 이거 소떡소 사가지고 해가지고 하고 했는데 아 자꾸 있잖아요 제 옆에 앉은 애가 저희 길드에서 말이 별로 없는 애거든요 저도 말 별로 안해봤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 원래부터 약간 내성적이다 내성적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지레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휴게실에서 아니 휴게소에서 은근히 약간 막 뭐라 해야되지 신체접초 원래 한다고 해야되나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은근히 막 머리 헝큐러트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남자새끼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좀 그런 거 고수잖아요 그런 거 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 이 새끼 나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새끼 나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이 새끼 나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는 그런 거 바로 보이거든요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야 넌 너네 엄마한테 머리 헝큐러트리냐 미친놈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역지저찌 해가지고 막 어? 다들 그렇게 재밌는 분위기로 카페에 도착을 해가지고 펜션에 갔어요 가자마자 봤는데 진짜 넓더라고요 거기 막 어? 1층 2층 나뉘가지고 펜션도 건물 막 두세치 돼 그리고 밑에 막 바비큐 할 수 있게 해놔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가게 어느 정도 다 피는 거야 하하하하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제 제가 그런 걸 통소를 또 해야되잖아 기름하니까 아 근데 간부새끼 중에 어떤 놈이 맨질거려 자꾸 간부면은 같이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그냥 재밌어가지고 막 애들이랑 히힛거리고 막 안해요 이거 통소를 그래가지고 제가 불러다가 야 새끼야 너 너 똑바로 안하냐고 여기 왔으면은 이런데서 어? 사고나고 그런다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애들 어? 관리하고 계속 놀지만 말고 좀 하라 그랬더니 알겠대 또 얘가 성격은 좋아 그래서 알겠대 몰랐대 그래서 알려줬으니까 해라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제가 술도 존나 많이 샀거든요 아 전 술을 안 마시려고 했는데 이게 또 분위기가 술을 안 마셔도 막 취하더라구요 이게 진짜 재밌었어요 갔는데 막 아 이미 커플인 사람도 있고 막 결혼한 사람도 있어 이미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커플인 케이스도 있겠지 나도 그건 뒤에서 말해줄게요 아 군인인데 혼자 강당에서 텐트치고 격리중에 이거 내 얘기 잘 들어 안 무섭게 해줄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갔어 갔는데 이제 우리가 고기도 많이 사가지고 막 갔단 말이야 박스 넣어가지고 그리고 막 하고 이제 가서 짐 정리를 해야되잖아 얘들아 뭘 놀더라 또 짐 정리를 해야되잖아 각자 이제 방을 내가 다 미리 가기 전에 다 방을 이렇게 막 저울을 짜놨단 말이야 근데 새끼들이 또 친한 애들 친한 애들끼리 미리 몇 명 묶어서 이제 좀 앙 친하고 그런 좀 약간 이제 걷던 애들이 있죠 근데 또 안 올 것 같은데 또 온 애들이 있어 내성적인데 온 애들이 있어 내 옆에 앉은 애처럼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좀 잘 너희들한테 좀 껴줬어요 그리고 이제 잘 너희들한테 뭐 말 안 해도 알겠지만은 알아서 잘 챙겨달라고 말했고 뭔 텐트를 쳐 펜션으로 가는데 텐트를 치냐고 제가 방을 다 짰단 말이에요 같이 방 쓴 사람들을 여자는 별로 안 되니까 그냥 방 두 개로 그냥 쓰고 여자는 별로 안 돼요 열 명 여자는 열 명도 안 되니까 거의 남자들인 거지 약간 그런 거 있죠 여자들은 약간 좀 성차별 발언이 같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자들은 좀 약간 밥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남자들은 좀 고기 굽고 막 불 이렇게 떼는 거 이런 거 많이 하고 여자들은 약간 상추 씹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밥하고 국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난 하기 싫은 거야 난 통솔도 하고 길맞아 그래서 난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애들 부려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야 너 그거 하고 야 너 이거 하고 이것만 했어 그랬더니 막 이제 애들 장난으로 맨날 막 한 거 있잖아 아 진짜 길맞은 안 하네 아 진짜 이러면서 막 와 진짜 스타길만 이거 인벤에 써야겠네 하면서 막 어? 착취로 노동착취로 인벤에 저격을 한다는 거야 새끼들이 그래서 새끼들 안 되겠다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장난치면서 놀았어요 근데 길탈아 그런 얘기 나왔지 이제 막 길탈 막 한다고 막 이런 얘기 나왔죠 근데 다 장난이고 그냥 재밌어 그런 분위기 재밌는 그런 분위기였어 나 안해도 아니까 나 열심히 하는 거 아니까 사람들이 아 좀 쉬라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제가 된장찌개를 기가 막히게 끓이잖아요 또 이렇게 된장찌개 하나 딱 해서 먹으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딱 딱 봉투 보여줬지 다담 냉이 된장찌개 딱 양념통 딱 보여주면서 이거다 이게 바로 된장찌개의 비결이다 이거 하니까 애들 막 뵙고 찾고 재밌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안하 나는 일을 안하겠다고 가만히 애들 막 부려먹고 있을 때 그 저 머리 흥크르트린 애가 자꾸 제 주변에 맴두는 거예요 그냥 있잖아 일하면서 막 고기 굳는 척하고 왔다갔다 상추 왔다갔다 하는 척하고 막 상위에다가 소주 막 맥주 세팅하는 척 하면서 괜히 막 은근슬쩍 막 한번 나 치고 가고 뭔지 알지 나 막 밀치고 가고 막 계속 그래 이 새끼씨 새끼가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티가 나잖아 근데 모른척 했지 왜 밀치 가니 나한테 관심 있으니까 밀겨 밀겨 나한테 관심 있으니까 밀치는 거야 그치잖아 왜 초등학교 때 남자들 관심있으면 막 때리고 도망가고 막 그런거죠 딱 봐도 못 쏠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가 키가 존나 컸으면 제가 바로 바로 그냥 꼬리 쳤을텐데 얘가 키가 내가 생각하는보다 작은거야 그래서 나가리였지 아무튼 내 말 끝까지 들어 봐 그렇게 해가지고 어 해가 안젖고 해가 질 무렵 아직 밖은 밝아 그때부터 고기 구워서 먹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뭐 고기 꿀 때 아직도 좀 뭘 몰라 버섯도 내가 막 어 다 사다 놨는데 그 버섯 뒤에 뚜껑 뒤집어가지고 밑에 그 물 뭔지 알지 버섯 뚜껑 뒤집어가지고 거기 소금 뿌려가지고 그 버섯 물 마시고 그걸 몰라 애들이 근데 그거 보여줬지 그랬더니 막 나이 어린 애들이 이거 역시 연륜이 묻어난다면서 또 매를 벌어요 그래가지고 얄쉽게 하면서 막 어 또 막 쥐어박는 하고 버섯 물 들특 버섯 물을 몰라 이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막 재밌는 분위기였어 근데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술 막 폭탄주 막 어?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거 막 맥주짠 세워놓고 막 소주 막 뜨드루루루루루룰 이렇게 해서 막 위에 젓가락 팍 해가지고 구멍 빡 뚫어가지고 찌익 이렇게 쏘는거 있지 그걸 갑자기 누가 하겠다는거야 그래서 내가 존나 그런거 위험하니까 하지마라 하겠대 무조건 근데 이제 하겠다는 아 내버려놓아봐 안된다 파 이렇게 나눈거야 난 약간 겁이 많으니까 그런거 막 안하고 싶은 주의거든 아 막 이런거 치다가 이렇게 막 V자 해가지고 확 여기 맥주병 여기 막 모가지 치다가 병 쪼개져가지고 막 상처 나고 막 이러면은 또 그거 고스란히 내 책임이잖아 내가 길만 돼 그니까 아니 사고 나면 다 이거 내가 어떻게 병원 데리고 가고 내가 하고 머리 아파지잖아 그래서 나 안 하고 싶은 거야 아 근데 나 때문에 또 분위기 막 이상해지니까 또 아 너무 고지식하고 그런가 해서 그냥 하라고 하고 아무튼 막 그런 게 막 여기서는 막 그거 하고 저기서는 막 그거 하고 아 여기서 노래 틀어놓고 막 지들리 들리지도 않아 목실로 이거 30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상을 존나 긴 걸 펴놓고 하는데 이게 알지 그 한 테이블 한 네다섯 끼리만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해 내가 또 회식자리 이제 다녀본 사회인으로서 지금 6, 7년 잘 없어 어떻게 하는지 알지 섞어 막 한 시간 두 시간 단위로 야 너 저기 가 이제 저기로 가 그래서 막 섞는 거야 다 같이 친해지기 하기 위해서 지도교 두 그들끼리만 노니까 아니 가만 보니까 같은 이제 친하게 맨날 디코하던 애들이 또 이렇게 뭉쳐있고 여기는 막 같이 보습하다는 애들 뭉쳐있고 막 그래 만나서까지 메이플 얘기하고 있고 막 이래 그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서목한 이런 타이밍 좀 갔다가 또 막 게임을 막 시작하는 거지 지금 어색한 거면 또 게임을 풀어야죠 님들 그래서 막 응 귀엽게 막 그거 베스킨라빈스 귀엽고 깜찍하게 하다가 막 그냥 일 일 했다가 막 다 어 마셔라 마셔라 다 하다가 막 애들 어? 웃겨 죽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다 어? 이제 다 한 거야 그래도 어디서 누가 가방을 뭐 주섬주섬 하더니 갑자기 마이크를 두 개를 꺼내오는 거야 그 이렇게 딱 전원 띡 올리면은 바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 뭔지 알지 그 마이크 그걸 누가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막 노래를 막 하겠다고 막 난장판이 된 거지 근데 아까는 나 막 계속 머리 헝클어드리는 남자 있지 걔가 갑자기 마이크를 부른 거야 아 아 딱 온 거야 아 진짜 저 새끼 막아야겠다 저 새끼 막아야겠다 딱 온 거야 아 나는 그런 거 진짜 잘 보거든 아 진짜 망했다 나 길만대 진짜 어떡하지 아 했어 갑자기 걔가 마이크 딱 드니까 사람들이 어? 쟤가? 쟤가 저런 애 아 쟤 저런 애 아닌데 다 갑자기 존나 조용해진 거야 하필 또 원래 좀 나대는 애고 내가 만약에 마이크 들었어 막 그만 그래서 애들 그냥 하던대로 그냥 계속 떠들어 근데 아 나 안그런 애들 갑자기 웅성웅성웅 저 조용해졌어 얘가 막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아 왜 나간 거야 아 그냥 마이크 주고 내가 막 그러면서 막 뭐 내가 막 이거 넘기려고 막 아 아무래도 얘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얘가 말을 딱 시작하는 거야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어이님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러는 거야 진짜 точно 근데 이렇게 하면 표정관리가 안 되잖아 근데 좋은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늘 우 그러니까 웃기잖아 그러니까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였어. 입이 귀에 걸린다고. 오마애들이 나한테 그거 진짜 결혼 거야. 애들이 결혼해.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고개 팍 숙이고 그냥 그냥 속으로 아, 좋았다, 좋았다. 그냥 계속 그러고만 있었어. 갑자기 저는 무릎 몇 층이고요. 제 직업은 뭐고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런 저지만 어이님과 어이님 방송을 예전부터 봐왔습니다. 딱 이러는 거야. 아니, 스펙이 그렇게 높진 않아. 근데 어이님 방송을 줄곧 봐왔다고 딱 말을 하면서 제가 이 길드에 온 이유도 나 때문에 왔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막 애들이 존나 집중하면서 막 듣고 있었지. 나는 소주만 계속 그냥 그래가지고 하는데 걔가 나보고 남자친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자기가 관심이 있다는 거야. 난 너무 싫었어. 그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게 그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게 부담되잖아. 그래서 일단 일단 알겠다. 일단 알겠다. 일단 알겠다만 반복했어, 나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지금 이번 연도 일이라니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저는 그렇게 돼가지고 진짜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위기 메이커들이 막 마셔 마셔 이러면서 게임하자고 이러면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내 나의 그런 마음을 리딩을 한 거야. 눈치 빠른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분위기 이렇게 하면서 걔는 얘 마이크 든 애는 눈치가 없어. 센스가 없어. 내가 봤을 땐. 그래가지고 그랬어. 나는 이제 고기를 옛날처럼 뭐 많이 못 먹는 거야. 술만 이제 먹는 거지. 그리고 나도 이제 좀 그런 거 좀 잘 안다 그랬잖아. 사람 마음을 딱 보니까 어 저기 쟤네둘 썸타고 있네. 쟤네둘 사귀는데 몰래 사귀고 있네. 쟤네둘 이제 여기서 헤어지고 가면 뭐 디코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사귀겠네. 이런 게 눈에 다 보이는 거야. 어. 서른 한.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했어. 아무튼 브레이크 타임을 딱 가줬단 말이야. 나 혼자 근데 이제 빌드에서 좀 친한 여자 애 두 명이랑 화장실 가가지고 진짜 어떡하냐. 근데 아 진짜 길마 님 진짜 어떡해요. 나한테 언니라고 하는 애들은 없어요. 님이라고요. 길마 님. 대장님이네요. 어떡해요. 진짜. 대박이던데 아까. 이러면서 이러면서 길마 님이라고 안하고 대장님이라고 해요. 보통. 다. 쓰읍. 쓰읍. 아. 그래가지고. 아. 진짜 어떡하지가 한데. 아. 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아. 남자로 안 보이지 말아. 어쩔쩔 말아.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나 둘 너무 생뚱 맞아. 아니. 그니까. 이게. 뭐. 썸이 있었으면은. 그럴 수 있지. 뭐. 둘이 뭐라도 있었으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자기만의 생각을. 딱. 발표를 한 거잖아. 나는 이제. 걔를 좋게 생각하던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 갑자기. 받아 버렸으니까. 아. 그니까. 이렇게 할진 몰랐지. 그. 그런. 난 그런 거에 좀 익숙해. 누군가 나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익숙해. 왜냐면 항상 있는 일이잖아. 나는 스트리머고. 알잖아. 나 뒤에서 막 계속 카톡 오고. 이런 거 많아.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익숙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거든. 항상.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습공개. 그렇지. 그렇게 한 건 이제. 처음이었지. 근데 지금 소문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그 말 하고 나서. 갑자기 수다방에. 90명이 있는데. 와. 길막 고백 받았다. 시발. 뭐야. 이런 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빡빡빡. 가니까. 어? 아니. 30명이 도착했는데. 이미 90명이 알아버렸고. 그래서 90명이 또. 어. 인게임 전파. 어. 뭐야. 속보 속보. 길막 고백 받은. 정모에서 고백 받은. 지금. 가평에서 시발. 지금 러브라인 막. 뭐 싹트고 있다. 어쩌고. 막 하니까. 이제. 수다방이 없는. 사람들도. 와. 릴리.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정모 갔을 때. 수다방. 90명인데. 100명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하. 진짜. 아. 받아줬겠습니까. 좋아해요. 사기 좀. 아. 일단. 키가. 에라예요. 제가. 키를 보잖아요. 그 사람 아직. 길드에 있냐고. 그 사람 아직. 길드에 있냐고. 아. 이건. 노코메이트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방송 오면. 모르지. 그래가지고. 야. 넌 지금. 재밌지. 지금. 엄마. 진짜. 남일 같지 않지. 진짜. 응. 니들. 하. 너네 목소리지. 솔직히. 그 사람. 방송 니네임이. 혹시. 니은으로. 시작한. 누구야. 아무튼. 아. 근데 이제. 우리. 길드원들이. 나도 모르는. 우리 길드원이. 시청자인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또 있어. 근데 말을 안하고 봐. 그니까. 나는 누구든지. 근데 또 이제. 길드원인데. 내가 스트리머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거의 절반 정도 되고. 내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 몰라. 나도. 야. 야. 먹는 이름. 걔. 지금 저기 있잖아. 지금 닉변했잖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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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아스버 아니잖아.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버스를 이렇게. 대절해서 갔잖아요. 서울 가평. 이렇게. 근데. 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박을. 1박을 놀았어요. 2박까지는 못하고. 질렸어. 2박도 그냥. 아무튼. 그래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어. 우리 여자들은. 대충 하다가. 다 들어서 자기로 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됩니까. 막. 새벽 4시까지 그냥. 어. 해 뜰 때까지 그냥 했죠. 4. 5시까지. 그렇게 하고. 다. 집에 가는 버스에서. 다. 딥이 자고. 하. 하. 그분. 은. 많이 먹었죠. 근데. 남자들. 특징이 있잖아. 취해도. 가만히 있는 거. 여자들은. 취하면. 가만히 안 있잖아. 약간 막. 휘청거리고. 막. 발음 다 꼬여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보통. 남자들. 특. 진짜. 존나 많이 먹어. 취해도. 잘. 그런.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막. 막. 희청거리고. 에에에에에에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존나. 눈. 빡. 뜨고. 어. 실수 안 할라고. 아무튼. 넌 지금 즐겁지. 그래가지고. 야. 근데.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니들한테도. 발생할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거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그래서. 못소리라는 거야. 알았어. 이 결말이 어떻게 됐냐면. 결말은. 2부에서.